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2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진우역 권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구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로밥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로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해 보금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찐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쇄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에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로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오히려 스스로 자만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 채 열방의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아수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시대를 넘어선 참지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교만이 주는 치명성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로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셨다 말합니다. 아수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아수로가 스스로 깨우쳐서 경건치 않게 된다면 그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수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교만화해서 한껏 자신의 강성함에 스스로 도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이 골복하면 그 나라를 자기의 속국이 되게 하고 영토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해쪽 속이던 갈그미스도 정복했고 하마카 아르박도, 다메색과 사마리아도 내 위세에 견디지 못하고 골복했다. 그렇게 자랑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하늘마다 모든 것이 잘되면 스스로 교만화해서 자기 이전의 실체도 깨닫지 못한 채 한껏 자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루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주신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과시한데 마음껏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동시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사용하셨지만 그 목적이 끝나면 아스루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시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스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왕국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국가들은 각자가 믿는 지역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들의 신은 아스루의 칼날에 다 부서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거짓된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을 향해 경관치 않으면 결국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행구사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을 때, 그는 더욱더 겸손해야 됐지만,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까지 나아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의심을 기억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보신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이처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눈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자, 15절부터는 아수로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미로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왁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로에게 분명히 그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도끼일 뿐 도끼 찍는 자가 아니다. 넌 톱일 뿐 톱을 켜는 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풍요롬을 아삭하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근동지방에 위세를 떨치던 아수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 불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보호해진 것, 강해진 것, 때가 되면 세상에 의해 다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로를 잠시 사용하긴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빛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이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남은 자들 통해서 그 뜻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 바로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추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만이 주는 치명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